2021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베스트 커플 부문 이은형 강재준 위 브랜드는 2021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2021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의 선정 연기에 인상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28일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윤은기 축하드립니다. 잠시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만의 또 특색있는 먼진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 이렇게 아주 웨딩 세리머니 같습니다. 네 그럼 인터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에 이끌어간 베스트 부부로 베스트 커플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0년에 진짜 일어가 될 수 없어 라는 프로그램에서 계속 싸우기만 했는데 이렇게 베스트 커플 선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자의에 살았었어요. 자의에 살았었고 힘들 때마다 정관장 화해라고 먹고 있고 술을 먹기 전에 항상 여명 팔곱파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브랜드들이 같이 스타를 받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어요. 제가 불러줘요. 그 불러줘? 졸도 아까…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결혼 전에는 상을 따로 좀 받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받는 뜻깊은 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1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부로 뽑아주신 만큼 저희가 진짜 올 한 해 온몸을 다 바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광이고 야 이런 좋은 호텔에 언제 와 보겠습니까? 너무 좋더라고 화장실이 시크릿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앞서 두 분께서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정말 리얼한 모습인 거잖아요 정말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시청자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두 분 서로에게 좀 애정어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애정어린 죄송한 오빠 키 안 꺼도 괜찮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크면 되지 여보 사랑해 그래 알았어 키는 점점 이제 무게 때문에 내가 줄어들고 있어 오늘 키를 유난히 높은 걸 신고 왔네 오늘 한 2m 한 20 정도 되보여 너무 아름답고 평생 나와 함께 예쁘게 즐겁게 그렇게 살자 사랑해 네 이은영 강인재중 분부의 덕분하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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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